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폭염주의보에 따른 폭염대응체계를 강화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재한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5월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에 앞서 폭염종합대책을 수립, 폭염에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기간 동안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중심으로 6개 반으로 편성된 폭염상황관리TF팀을 구성하는 등 폭염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폭염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홍보와 현장대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했고 추가로 1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도심지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전역에 매일 1, 2회 이상 살수차를 운행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폭염 예방물품을 7월 중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실내 무더위 쉼터 외에 야외 무더위 쉼터 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냉방물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백지연입니다.